왜..왜..왜..왜..저.. 상해서.. 강은 씨 저한테 화나신 거라도 있나요? 진짜 왜 그랬어요? 아니..지우 씨 목숨은 뭐 100개라도 돼요? 거길 왜 뛰어들어요? 아니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만대로 그렇게.. 아니 제가 허락 받을 시간이 아니었고 누구한테 허락을.. 아..상현 씨한테 허락을..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상현 씨 제가 지금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? 나 병원 어떻게 아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신경 안 쓰게 해준다면서요 예..예..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 거리두기 해제예요 생각해봤는데 요즘 우리 신나는 일도 많고 항상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불편했거든요 이제 이 기회에 나한테 기대요 제가 완벽하게 수습해볼게요 수습이요? 최상은이 아니.. 지효 씨 애인의 진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은 씨의 수습.. 아..잠깐만..이게.. 아..백퍼스티 올겨닉이어야 되는데 이거 다 먹고 있어요? 잠깐만.. 어디 가지?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수습.. 다들.. 구경 쓱.. 아..잠깐만.. 아..ㅇ..